광주에서 김치냉장고 딤채를 생산하고 있는 위니아가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최근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200여 개 정도 되는 위니아 광주공장 협력업체들이 덩달아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위니아 광주공장에 김치냉장고 냉각기를 납품하는 협력업체입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한창 공장이 돌아가야 할 시간이지만 공장은 멈춰서 있습니다. 최근 회생 절차에 들어간 위니아가 경영난을 이유로 부품을 납품받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치 냉장고와 에어컨, 주방 가전 등을 생산하는 위니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 657년을 했습니다. 영업 손실로 적자가 확대되면서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위니아 광주공장의 협력업체들은 1차 업체 50개, 2차 150개 등 모두 200여 개에 달합니다. 협력업체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광주공장의 협력업체들이 위니아 측으로부터 못 받은 대금은 1천억 원 정도에 달합니다. 대금 출납이 계속 미뤄질 경우 협력업체들의 줄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광주시는 뚜렷한 대책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쪽에서는 사실상 순환출자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룹 내에서 이런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달에는 대유 위니아 그룹의 계열사 위니아전자 역시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돈줄이 막힌 협력업체들의 줄도산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 경제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